2016년 1월 진도공 관매도를 탐사한 1기의 뒤를 이어 섬청년 탐사대 2기가 7월부터 3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탐사대는 섬에 쌓인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을 하고 젊은이들이 없는 섬마을에 끼와 재능을 기부하는 활동들을 했다. 대학실에 도서관을 만들고 마을 축제에 공연을 해드리며 감자밭 가지는 길에 계단을 만들었다. 한 달에 1박 2일씩 꼭 3번. 30명 남짓의 탐사대원들 각자의 가슴속엔 하나의 섬을 갖고 또 문갑도엔 우리들의 자취를 남겼다. 섬에는 쓰레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쓰레기를 주우러 갑니다. 섬청년 탐사대 2017년에도 계속됩니다.